부산에서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6,575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돼 닷새째 하루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오후 기준으로는 3,584명이 추가 확진돼 지난주 토요일 2,704명보다 880명이 늘었습니다. 기저지원을 앓고 있던 70대 고령 환자 1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는 19명을 기록해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의 52.2%가 가동 중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3만 2,493명으로 어제보다 2,300명가량이 늘었습니다.